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존재감을 더욱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본인이 지금 위태롭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과 가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어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윤리위 개최를 앞두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숭방을 나가는 길에는 당대표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가지 않았는데 귀국길에는 또 나가서 손을 맞잡고 웃음으로 환대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당연히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른바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을 분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가 견인할 수 있다. 내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한 팀, 원팀이라는 걸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친윤 그룹은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되지 않고 어떤 사면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승리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굉장히 분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윤리위 이후에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불과 20일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20일이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지난 1월에도요,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위 후보, 선후도 안철수 후보가 오차관이 잡히지만 앞섰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 것이냐고? 우리 후보가 지금 다소간 하강 국면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우리 후보가 다시 불격한 상승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본인만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지금 비상이 걸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말 들어보면 20일이면 다시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아니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다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키를 잡으면서 한 3, 4주 정도 만에 반등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한 3주 정도 만에 지지율 격차를 과거죠. 과거의 대선 때 대선 당시 후보 지지도인데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본인이 민심을 잘 잃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7 재보궐부터 시작해서 3번의 큰 선거를 연달아 이겼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선거 국면과 현재 국정운영 국면은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때랑은 조금. 게다가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현재 민심이 입안하고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캐치해서 해결법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20일 내에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지금 능력과 존재감을 좀 많이 알리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